일용할 능력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신다. 일용할 능력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거짓말인 것들 많이 있죠. 3대 거짓말 그렇기도 하는데 처녀가 결혼 안 한다 그러는 거짓말, 장석군이 밑지고 판다 그러는 거짓말, 연세드신 분이 죽고 싶다 그러는 거짓말 또 있죠. 교장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짓말, 오늘 선거하는 날인데 국회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 거짓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재미로 하는 얘기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고통이 극심할 때 진심으로 죽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는 아니지만 느낌은 그래요. 진짜 죽고 싶다고 느낌이 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통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의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 압박감을 받을 때 느낌이 진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죽고 싶다. 이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융단폭격을 당할 때. 평생에 몇 차례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죽고 싶은 느낌이 올 때. 지금 욕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융단폭격을 당해서 비탄과 절망과 무너짐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그 얘기예요. 이게 절망 속에 있는 얘기지만 절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인데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섭리라고 그러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 볼 때 사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해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 숨쉬고 있죠. 생명이 있죠. 목적이 있다니까요. 의도가 있다니까요. 교획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거기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가지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말이 안 되죠. 부모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9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목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뭐 설명한다고 다 아냐? 목적이 있는 거야. 의도가 있는 거야. 계획이 있는 거야.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죠. 생명 주신 건 다 목적과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트럼펫 불구하는데 윤석형이 지난 부활절 주일 저녁에도 마라나타 찬양하는데 트럼펫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최고의 부활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임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딴 사람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목적이 없어요. 왜 사명이 없냐고요. 의도가 있지 하나님이.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에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너무 오랫동안에 질병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의도가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질병 가운데 있는 과정 속에서 가족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 몇 명 없었는데 그분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가운데 가족 다 믿게 됐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던 가정이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특송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안 믿던 사람들인데 다 믿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 목적. 마지막까지 약한 생명이라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의도 없이 생명 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다 주의 것이에요.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교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 충만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보면 하였더라면 하였더라면. 가정법으로 무지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하였더라면 하였더라면. 이거에 속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4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신다. 이게 있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신다. 이게 선한 목적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5절 같은데 9절 같은데 좀 어려울까 봐 하는 얘기인데 리워야단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토마스 호프의 리바이어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워야단. 이거 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악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요한계실 같은 게 용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리워야단. 이게 뭐냐 하면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이 볼 건데 이게 피디 같은 거 불면 뱀 같은 게 막 와서 춤추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그게 일종의 저주하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는 마술사가 리워야단을 통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중요한 메시지도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1절부터 다 읽어봅시다.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팡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날의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다라면 그 밤에 자식을 외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혼란을 보게 하였음 이로다 힘들 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구구한 지저버란 소리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놓치지 말라고요 하얗다라면 하얗다라면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생명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것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딴소리 하고 있어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 목적이 있다 그거 놓치지 않으면 정신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살아있는 것은 목적이 있다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또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환상을 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요 죽으면 쉰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환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막여준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은 무슨 끝이에요 죽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찌하여예요 앞에서는 덜하면 덜하면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분 고려한 속에 있으면서도 참 문학적으로 글을 잘 썼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투정일을 하고 말 것 같은데 그렇게 운율까지 맞춰서 굉장히 수준 높으시거든요 시 쓰고 앉았네 그런 거죠 여기서는 또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면서 운율이 딱 라임이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환상에 빠지지 말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자살충동 가진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음은 다 끝이다 죽음은 쉰다 누가 그래요? 히브리에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죽음이 끝이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옛날에 젊은 베르트레이의 슬픔인가 그런 거 읽고 제때보다도 저보다 좀 앞에 계신 분들 소설 읽고 죽는 사람 많았어요 소설 읽고 별 사람 다 있죠 왜냐하면 죽음을 낭만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 낭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이었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너무너무 힘드니까 약 먹고 자살했어요 약 먹고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먹다가 고기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창자가 뒤틀리고 죽을 것 같아서 죽으려고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았대 당연한 것이 죽으려고 먹었으니까 그래서 토했어요 토해서 데려가서 세척도 하고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죽는 게 편안한 게 아니고 엄청난 거라고 공포도 엄청나고 그래서 그분 자살 시도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간증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그거였어요 내가 해봤더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죽음에 대해서 환상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 뛰어내려가지고 물에 뛰어낸다고 장파열대요 저는 자살은 아니었지만 제가 옛날에 스타프장이라고 정릉의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도 잘 못하면서 5m 올라갔어요 내려오고 싶었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는데 고개 안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가니까 조그매 보여요 시멘트에 떨어질 것 같아 되게 넓은 데인데 그래서 저기 어떻게 들어가나 그렇게 작아 보여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두 가지 상표였어요 첫째는 아파 죽는지 알았어요 배치기를 해가지고 장파열대는 줄 알았어요 배 터지는 줄 알고 또 하나는 수영밥 없어져가지고 차느라고 끈을 묶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아픈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5m 높이에서도 이 정도니 웬만한 다리에서 떨어지면 그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 옆에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환상 같지 말고 어떻게 죽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죽었으면 저절로 죽게 해 주십시오 저절로 늙어서 죽는 것도 좋지만 저절로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죽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론의 죽음하고 모세의 죽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론도 산에서 죽었고요 모세도 산에서 죽었어요 나 그게 왜 좋냐 하면 죽기 전에 얼마나 건강하면 산국도 있게 올라갔어? 등산이 가능한 죽음 아론은요 민숙이 20장 25절 보니까 호르산이라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아론 그 아들이 엘르하살인데 엘르하살 모세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올라가는데 죽기 전에 등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이죠 아론 거기서 자기 옷을 아들에게 입혀서 대제상에 바텀 터치하고 그리고 거기도 죽었다고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등산에서 산에서 죽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생인 모세도 그랬다고요 너보산에서 신명기 34장 보니까 너보산에서 다 복원한 다음에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도 비참해가지고 기력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신명기 34장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징징하게 죽었대요 이게 좋은 죽음 아니에요 우리 같애도 그런 거죠 그냥 누워서 죽지 말고 예배드리다가 죽고요 그 다음에 성교 가서 죽으면 우리가 참 힘들어져요 뒷자리가 힘들어지니까 성교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기도 성교 끝나고 죽게 해주세요 산에서 죽게 해주세요 예배 끝나고 죽게 해주세요 또 예배 중에 돌아가셔도 힘들어요 이게 또 중간에 힘들어지고 또 장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절대로 죽음에 대한 환상 이런 거 갖지 말라고 해요 저절로 죽게 해주세요 늙어 죽게 해주세요 사명이로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아론의 죽음이고 모세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스스로 내 목숨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짜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짜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짜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짜여 내가 젖을 받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키는 세상인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외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허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대는 게서 노인은이라 꿈 깨 이거죠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명 주실 때까지 다 하고 저절로 죽는 게 제일 좋아요 늙어서 죽는 게 제일 좋고 사명 끝나고 죽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알고 죽음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비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답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둘러싸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그냥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 수 있는 생명의 부실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잘 사죠 오늘 그냥 오늘이라고 읽혔는 동안에 잘 사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은 살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4월 15일 오늘은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택치베리라고 있죠 작가 조종사의 작가인데 어린이 왕자도 쓰고 생택치베리 글을 제가 좋아하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꾸미는 게 없어요 꾸미지 않고 문학계 기교도 없고 허구도 없고 그냥 그 에세이가 에세이를 위해 주의 이야기들인데 진실돼요 참 그래서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느껴져요 어린이 왕자가 대표적인 건데 그런 거 읽어보면 순수함이 느껴지잖아요 자기 자전적인 에세이 소설이 있는데 인간의 돼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돼지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 번역은 미국식으로 바뀌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더라 물 사막 별인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한데 우리 한국에 소개되기는 인간의 돼지로 소개돼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조종사거든요 조종사인데 자기 친구가 있어요 앙리 기요메 라고 프랑스 사람이니까 앙리 기요메 기요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우편 비행기 조종하다가 안데스산맥 남미에 안데스산맥에서 이렇게 실종됐어요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결론은 영하 40도나 되는 곳이거든요 죽잖아요 실종됐는데 7일 만에 기어나왔어 그래서 앙리 기요메 라는 친구가 살았던 이야기 그 책에 나와요 근데 영하 40도나 되는 데서 이렇게 낙오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고비가 3일 4일이에요 4일쯤 되니까 고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죠 그때는 그냥 잠들어버리면 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돼 여기서 조금 전에 있었던 욕과 같이 죽으면 다 끝나고 끝이고 안식이고 이렇게만 먹었으면 힘 쫙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앙리 기요메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 남은 아내가 생각나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마련 못하려 좋고 고생만 했던 아내 사랑의 힘이죠 근데 그 아내에게 내가 못할 짓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보험 든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험 든 거 자기 생명보험 참 보험을 하나씩 들어놔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 죽지? 아 보험이 들었지 이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보험 약관을 아는데 실종 처리가 되면 보험금 타기가 힘들어진대요 실종 처리가 되면 사람 찾을 때까지 그래서 실종 처리가 되면 보험금 지급이 1년인가 2년인가 유예가 되고 거기에 1년이라고 나왔는데 유예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시체를 찾더라도 저 위에 보이니까 바위가 하나 있어 여기 눈이 많아가지고 눈이 덮여가지고 시체를 못 찾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저 바위 위에서 죽어야지 그래야 반짝반짝 빛나니까 나 금방 찾을 거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바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힘을 얻어서 계속 기어 내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그럴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보험금이 생각이 나야 돼 보험금이 생각이라고 실종되면 안 돼 그리고 보험금 이거 하나 브릿지 같은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저 바위까지 끝까지 내려온다가 마음먹어서 못 내려와요 저 바위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니까 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더 내려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도 그렇잖아요 불씨라고 그러죠 조금만 불씨 하나 그거 남겨두면 그게 번지고 번지고 해서 다 살아오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일용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살게 해주세요 오늘 살 능력을 구하십시오 오늘 제대로 살면요 내일 살 힘을 주시고 한 3, 4일만 지나봐요 언제 이런 디프레션 영적 우울증이 왔는지 절망감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능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버틀 힘을 주십시오 카바쿠스 2장 4자리에 보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거기서 믿음이 애문화인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구의학적인 개념만 놓고 볼 때 믿음은 애문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견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견디는 거 견디는 거 딱 맞죠? 이게 악리기요매 저 바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견디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견디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죠 믿음이 믿음을 낳아서 내려올 수 있는 힘 그리고 가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힘 얻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 죽지 못하게 우리에게 이룡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룡한 능력 가지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럼 능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힘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렵지만 뭘 줬어요? 빛을 주셨대요 어렵지만 생명을 주셨대요 어렵지만 하나님께 둘러싸는 인생이래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일용할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저 바위까지 올라갈 능력 앙리 기오매에게 줬던 그 능력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절망 가운데 우리도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눌려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 갖고는 느끼지 못해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 내가 생명에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 목적도 있지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절대로 죽음에 대한 환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더한 심판이 있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죽음에 대한 환상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다시금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듯이 일용할 능력을 구하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거 붙들고 충성나게 살 수 있는 다시금 어떤 난가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종독의를 추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